4장 송시우 추리소설 알렉산드리아의 겨울 상하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하편 4장 시작합니다. 4장 서정우의 엄마는 퇴원해서 자기 엄마, 정우의 외할머니 집에 있다고 했다. 이규영은 강력팀장 조재환과 함께 정우의 외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B.C.에서 부촌으로 알려진 곳의 단독 빌라였다. 10여 년 전에 죽은 정우의 외할아버지가 자산가였던 덕에 가족에게 많은 재산을 남겼다고 들었다. 때문에 정우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은 금품을 노린 유괴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상속 재산은 모두 정우의 외할머니가 관리했고 정우의 엄마나 삼촌은 겉보기에 평범한 생활을 했으며 딱히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티를 내지는 않았다. 더구나 정우의 엄마 서수경은 미혼모였다. 20살에 정우를 낳았고 결혼은 하지 않았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금껏 남편 없이 홀로 정우를 키워왔다. 유괴범이 노릴만한 조건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건 밝혀졌다. 서수경은 초췌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경찰들을 맞았다. 서수경의 모가 차를 내온 뒤 한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조재환 팀장이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던졌다. 서수경은 말없이 경찰들이 건넨 사진을 바라보았다. 모르는 애예요. 이 악마 같은 년의 아빠도 엄마도 몰라요. 이 년이 사는 그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이규영은 조재환 팀장과 조용히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 점은 그만 물어봐도 될 것 같았다. 아빠 없이 키운 아이지만 그래서 남의 집 애보다 두 배 이상 사랑하며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정우 티없이 구김없이 컸어요. 누구보다 착하게 예쁘게 자른 애예요. 왜 우리 정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 년한테 무슨 잘못을 할게 그 악마 같은 년이 인간 같지도 않은 년 왜 하필 왜 하필 우리 애였냐고요? 우리 정우 서수경의 얼굴이 상기됐다. 서수경의 모가 다가와 자신도 한쪽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딸의 어깨를 도닥였다. 서수경의 자식 사랑은 유별났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혼자 키우는 정우를 끔찍이 사랑하고 집착했다고들 했다. 그런 아들을 범죄로 잃은 지금 지금 수경 씨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서민수의 약혼녀는 말했었다. 저기 정우 어머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규영이 말을 걸었다. 안타깝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규영의 임무였다. 서수경이 괴로운 한숨을 토하며 이규영을 바라보았다. 네, 물어보세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편이었을까요? 정우가요. 네? 네, 그날 정우가요. 왜 처음 보는 김윤주를 따라갔을까요? 서정우와 김윤주가 그날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었다. 정우는 삼촌이 데리러 오기로 돼 있었는데도 처음 보는 여자가 말을 걸자 순순히 따라 나섰을 뿐 아니라 여자와 마을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로 가서 여자가 사는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윤주는 2차 피의자 신문 때부터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범행을 자백했지만 어떻게 정우를 유인했는지에 대한 진술만은 회피했다. 한구석에 물러나 앉아있던 서수경의 모, 정우의 외할머니가 말했다. 학교 들어갈 때부터요. 처음 보는 사람이 말 걸면서 뭐 줄게 따라오라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부터 애한테 단단히 주의를 시켰거든요. 험한 세상이잖아요. 정말 뭐에 쉬었을까 우리 애가 왜 그랬을까 정우의 외할머니가 자신의 무릎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던 서수경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서수경의 퀭한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그 장면을 상상한 모양이었다. 직장에 다니는 언니와 엄마의 옷을 훔쳐 입고 나이 든 어른이냥 꾸미고 나와 정우에게 말을 거는 김윤주. 무릎을 세우고 앉아 정우에게 눈을 맞추고 무슨 말인가 속삭이는 김윤주. 악마의 꼬임에 넘어간 듯 선뜻 김윤주를 따라가는 정우의 모습. 이제와 상상 속에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말릴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날의 그 순간. 좀만 기다렸으면 지삼촌이 올 거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다. 이 할미가 빚징이고 목욕 가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가를 지켜둬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정우. 우리 아가. 서수경의 모가 넋두리를 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내리찍었다. 엄마 들어가. 듣기 싫어. 서수경이 쏘아붙였다. 그럼 가지 말지 그랬어. 가지 말지. 왜 갔다 와서 난리야. 지금 와서 그런 소리. 다 무슨 소용이냐고. 딸의 매진말에 서름이 복받친 듯 노인이 서럽게 울었다. 아마도 사건이 일어나고 모녀 사이에 비슷한 설전이 몇 번 벌어진 듯 했다. 느닷없이 일어난 크나큰 비극을 마주하고 남은 가족끼리 서로에 대한 원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격돌하는 현장이었다.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이규영도 서수경의 모에게 방에 들어가 쉴 것을 권했다. 서수경의 모가 울며 방에 들어갔고 서수경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팀장님. 팔짱을 끼고 앉아 난처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조재환 팀장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표정으로 이규영을 보았다. 우연일까요? 이게? 뭐가? 평소 같으면 정우의 할머니가 학교하기 30분 전부터 학교에 와서 정우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갔어요. 사건이 벌어진 날은 아주 극히 드물게 정우가 일상의 패턴에서 벗어난 날이었다구요. 하필 그날 정우한테 일이 생긴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김윤주는 진짜로 서정우를 몰랐을까? 이규영은 사건을 접했을 때부터 일관적으로 가졌던 의심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윤주는 그날 정우의 상황을 알고 정우를 노려서 일을 저질렀던 게 아닐까? 운이 없으니까 얄궂게 그렇게 된 거지. 계획한 거라고? 너 또 그 말이냐? 김윤주가 정우를 알고 있었고 그날 정우 할머니가 여행가고 없다는 것도 알았다 치자 그래. 그날 정우 삼촌이 늦을지는 어떻게 아느냐? 조재환 팀장은 옷자락을 툭툭 털며 무심히 말했다. 서수경이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다. 얼굴을 씻은 듯 앞머리가 물에 젖어 있었다.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조재환 팀장이 달랬다. 이제와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엄마도 오빠도 저는 원망 안 해요. 엄마가 정우한테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여행을 가셨겠어요. 정우 생긴 뒤로는 돈이 많아도 어디 한 번 마음 편히 여행 간 적 없는 분인데. 오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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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늦고 싶어 늦었겠어요. 길이 그런 게 한 시간 넘게 막힐 줄 오빠가 알았겠느냐고요. 서수경이 눈을 질끈 감았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는 말로 들렸다. 모든 건 범인 탓이에요. 오빠 분도 본인을 탓하면서 괴로워 하셨어요.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할머님도 오빠 분도요. 잘못한 건 김윤주 그 애입니다. 할머님이 모처럼 중국 여행을 가신 것도 오빠 분이 정우 수업 시간을 착각해서 늦게 나온 것도 가는 길에 길이 막혔던 것도 결코 할머님이나 오빠 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규영은 열심히 말을 늘어놓았다.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범죄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다 관계의 파탄을 맞는 상황을 진심으로 막고 싶었다. 어떤 말이 더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골몰하던 이규영은 문득 입을 닫았다. 서수경이 의아한 눈으로 이규영을 보고 있었다. 어.. 저.. 왜 그러시죠? 조재원 팀장이 긴장하며 두 사람 사이를 살폈다. 오빠가 정우 수업 끝나는 시간을 착각했다고요? 누가 그래요? 당면한 궁금증 앞에 서수경은 분노도 슬픔도 잠시 잊은 듯 했다. 아.. 서민수 씨가 경찰서 오셨을 때 월요일에도 정우 학교가 5교시까지 하는 걸로 착각하고 계셨다가 늦게 출발했다고.. 이규영의 말에 서수경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날 오전에 오빠한테 문자를 몇 번이나 보내서 일렀는데요. 오빠가 열두시 조금 전에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도 했었는데.. 사고가 나서 대로가 엄청 막히고 우회로로 간다고 했다가 길을 잘못 들고.. 그래서 늦은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형사님이 오빠한테 직접 들은 말이에요? 네.. 일전에.. 결혼하실 분이랑 같이 경찰서에 오셔서.. 저한테 그러.. 뭐라고요? 서수경이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여자가 왔어요? 윤다혜 그 여자가.. 오빠랑 같이 왔다고요? 아.. 네.. 그게.. 그 여자가 뭐라고.. 그 여자가 어디라고 오빠랑 같이.. 네.. 그것도 결혼했사이라면 나타나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가 뭐라고.. 새빨간 거짓말쟁이 주제에..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치는 서수경을 올려다보며 이규영은 생각했다. 약혼녀 이름이 윤다혜인가 보구나. 생각해보니 이규영은 서민수와 불쑥 동행에서 나타난 약혼녀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었다. 5장 퍼시피킬은요. 그냥 커뮤 뛰다 알게 된 케인데요. 바다거북 스프 게임하며 놀던 사이예요. 아.. 이 사건이랑은 아무 상관없고요. 말씀 안 하셨으면 보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 일도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치치가 보냈나봐요. 그 와중에.. 놀자고.. 바다거북 수프 게임? 모르세요? 상대가 모르는 걸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기쁜 듯 김윤주는 술술 말을 이어갔다. 먼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던져줘요. 그럼 문제를 푸는 사람이 그거하고 관련한 질문을 마구 던지는데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아요. 문제 내는 사람은 꼭 답을 해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실이 뭔지 추리하는 게임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다거북 수프 문제라서 바다거북 수프 게임이라고 불러요. 바다거북 수프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남자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바다거북 수프를 주문했어요. 수프가 나왔죠. 남자는 수프 맛을 보더니 셰프를 불러서 내가 먹은 게 바다거북 수프가 맞냐고 물어봐요. 셰프는 맞는다고 하고요. 그런데요. 그날 그걸 먹은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해버려요. 이 남자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답은요. 이거예요. 남자는 예전에 조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 날을 굶으니까 같이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었죠. 남자도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먹을 걸 갖다 줘요. 바다거북을 잡아서 수프를 끓였다고. 남자는 수프를 먹고 살았고 구조됐어요. 그런데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맛본 바다거북 수프는 자기가 조난당했을 때 그러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었던 거죠. 남자는 예전에 자기가 먹었던 그 음식이 먼저 죽은 사람의 인육으로 만든 수프였다는 걸 깨닫게 됐고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응? 어때요? 형사님은 맞출 수 있겠어요? 말을 마친 김윤주가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논다고? 이규영이 말했다. 사람을 죽일 때도? 라는 말은 생략했다. 네. 맨션 보낸 그 사람 예전에 마피아 커뮤틸 때 만났던가 그랬을 텐데 아닌가? 뭐 어쨌든요. 어쩌다 일대일 역극 하다가 바다거북 수프 게임 시작했는데 잘 맞았어요 저랑. 역극이라는 거는 역할극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이 신호였어요. 바다거북 먹을래? 이규영은 빈 종이에 볼펜으로 의미 없는 선을 그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번 해보실래요 저랑? 김윤주가 발랄한 목소리로 말했다. 뭘? 바다거북 수프 게임이요. 이규영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의 대상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약간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수락이었다. 좋아요.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가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집에 도둑이 든 걸 알게 됐어요. 김윤주는 이규영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잠옷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여자가 평생을 벌어서 산 보석이며 집에 있던 돈이며 가구며 도둑이 싹 다 털어간 거예요. 집이 완전 텅텅 비어갔고요. 여자는 방방마다 다니면서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 밖에서 누군가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 거예요. 여자는 급히 집을 빠져나갔죠. 나와서 뒤돌아보니까 집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어요. 여자는 불타는 집을 보면서 이번에는 미친 듯이 웃었어요. 여자는 왜 웃었게요? 이규영은 눈 사이를 찡그렸다. 그게 문제야? 네. 여자는 왜 웃었을까요? 맞히려면 질문을 해보세요 저한테. 글쎄 비싼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닐까? 여자가 집에 보험을 들었니? 아니에요. 그럼 뭐 너무 슬프면 웃음이 나는 그런 병이 있었나? 여자한테 특이한 정신질환이 있었어? 아니요. 김윤주는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 하나를 세워들었다. 틀렸지만 접근은 좋았어요 형사님. 10대 살인 용의자와 게임을 하며 칭찬을 듣다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이규영은 조금만 더 받아주기로 했다. 좋아. 정답. 마침 도둑맞지 않았으면 불에 다 타버렸을 건데 도둑만 잡으면 재산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 안도해서 웃었다. 아닌데요. 근데 그 말도 약간 그럴듯 하네요. 음... 그럼 혹시 도둑이 아직 집 안에 있었니? 아니요. 왜요? 도둑이 불에 타 죽으니까 그래서 좋아서 웃었다고요? 김윤주는 재미있다는 듯 입을 활짝 벌려 웃었다. 이규영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다. 아, 그것도 아니면 모르겠다 나는. 뭔데? 정답이. 김윤주는 거만한 표정으로 여유를 부리더니 말했다. 불타고 있었던 건 여자네 옆집이었어요. 여자는 옆집이 불에 타는 걸 보면서 기뻐서 웃었어요. 왜? 이제 나보다 옆집 사람이 더 불행해졌구나 하고요. 김윤주가 입꼬리를 씩 들어 올리며 웃었다. 상대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함이 번뜩이는 미소였다. 이규영은 눈앞의 용의자가 잔혹한 유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거 알아요 형사님? 아무리 해도 행복해지지 않으면 정말 별짓을 다 해도 행복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내가 좀 행복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우를 죽였니? 오싹한 기분에 이규영은 화도 나지 않았다. 김윤주는 어깨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놀랍도록 빠르게 슬픈 표정이 되어 시무룩하게 말했다. 정말 미안한데요. 그 아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진짜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만 좀 괴롭히라는 말이었다. 이규영은 팔짱을 낀 자세로 김윤주를 노려보며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김윤주는 머리를 벅벅 긁고 통통한 제 볼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더니 뭔가 결심한 듯 입맛을 쩍 다셨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강에 버렸어요. 뭘? 손목이요. 이규영은 정신이 번쩍 났다. 김윤주가 스스로 정우의 손목에 관해 언급한 건 처음이었다. 2호선을 탔다가 4호선도 탔다가 강이 보여서 내렸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리를 건너다가 가방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겁나서요. 가지고 있다가 들킬 것 같아서. 그거 들키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김윤주는 더 이상 인격이 바뀌는 신육은 하지 않았지만 정우의 손목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극구 아니라고 부인했다. 모든 건 다 자기가 했다. 진짜 사람의 손목을 가지고 싶었다. 가상세계의 역할극에 빠져 있다 보니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어느 순간 희미해졌다. 그날의 일도 가상세계에서 벌어진 것 같고 아직까지 현실이라는 실감이 안 난다며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모호하게 선택적으로 자백했다. 어떤 말로 정우를 집까지 따라오게 만들었냐는 부분도 모호하게 얼버무리는 지점 중 하나였다. 가방에 달린 이름표 보고 저 아이가 서정우인 것 같아서 이름 부르면서 다가가니까요. 그냥 애가 대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요. 왜 집에 안 가고 있냐고 물으니까 내가 삼촌이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삼촌 아는 사람인데 삼촌이 급한 일 생겨서 누나가 대신 데리러 왔다고 누나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우가 따라갔다고? 마을 버스 타고 너희 집까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에 다그쳐도 김윤주는 그냥 일이 그렇게 풀렸다고만 할 뿐이었다. 가족 모두 직장에 가서 비어있는 집에 정우를 데리고 들어가 탄산음료를 권한 뒤 뒤에서 덮쳐 녹근으로 정우의 목을 조른 과정이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부엌칼로 손목을 자른 과정은 상세히 얘기했다. 별다른 죄책감이나 후회는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다. 사이버 캐릭터가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 같았다. 그날 네가 휴대전화로 정우한테 뭔가 보여주면서 말을 했다던데 그게 뭐였지? 김윤주와 정우의 만남을 가장 끝까지 지켜본 정우의 친구 준혁의 목격담이었다. 김윤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요? 준혁은 정우가 그 아줌마와 그 아줌마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얘기를 나누더니 친구들에게 이만 집에 가겠다고 외쳤다고 했었다. 그런 적 없는데요? 6장 정우의 삼촌 서민수는 12시에 조퇴계를 냈고 실제로는 11시 50분경 회사를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수는 11시 52분에 동생인 서수경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통화를 했다. 정우를 데리러 이제 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민수의 차는 11시 53분경 회사 주차장을 나왔다. 그리고 11시 57분경 서민수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용건이 뭐였죠? 이규영 형사는 통화기록 조회서를 펼쳐놓고 마주앉은 참고인에게 물었다. 참고인은 오늘 아침 수사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왔다. 아 그거요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파닉 어택이 왔어요. 윤다혜가 입을 열었다. 택? 공황발작 말인가요? 이규영은 윤다혜의 영어 발음을 흉내내며 되물었다. 네. 한 3년 전부터 워크 프레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무섭고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싶었어요. 정말 다급하게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죠. 윤다혜는 서민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앞서 이루어진 걸 알고 있다. 이것에 관해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당초 쉽게 들통날 거짓말이었다. 수가 높진 않다.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건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서수경이 분노에 떨며 말하던 걸 떠올렸다. 경찰들이 집에 찾아갔던 날 그런 여자와 오빠가 결혼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수경은 슬픔도 잊고 소리쳤었다. 오빠가 놀라서 당장 가겠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 오피스텔이 오빠 회사에서 가까운 신촌에 있거든요. 10분 정도 지났을까 오빠가 왔어요. 팔다리 팔다리 주물러주고 약 챙겨주고 저 혼자서는 약도 못 찾겠더라니까요. 근데 오빠가 그렇게 해주니까 서서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오빠가 정우를 데리러 가는 중이었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윤다혜는 말끝을 떨며 몹시 후회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살인 과정을 자백할 때 조차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김윤주와는 달랐다. 감정이 담긴 반응이었다. 이게 연기라면 아주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왜 지난번 서민수씨하고 왔을 때는 거짓말을 했죠? 오빠가 너무 죄책감을 느끼니까요. 윤다혜의 눈꼬리에 눈물이 맺히더니 툭 떨어졌다. 저도요.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정우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필 그때 패닉이 오지 않았다면 왔더라도 오빠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정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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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어요. 사실 대로 말하는 게 너무 그래서 첫 만남부터 첫 만남부터 그 여자가 이상했다고 느낌이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서수경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었다. 겉보기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겪어봐서 바로 알아챘죠. 아 얘도 허언증이구나. 예를 들면요. 자기가 연대 정외과에 수석입학을 했는데 한국 대학교육의 환멸을 느껴서 자퇴하고 훌쩍 미국에 건너가 SAT를 봤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 덜컥 합격을 거기서 세계적 석학으로 불리는 교수의 눈에 띄어서 연구를 돕고 후원을 받아가며 공부를 하다가 대학 졸업반 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유엔 산하 정치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유엔이라는 조직이 가진 뭐 위선과 부조리의 환멸을 느껴서 휴직을 하고 한국에 건너와서 제 오빠를 만났다는 스토리였죠. 그러면서 말끝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문제의식이 있는 엘리트인 척 영어를 꼭 섞어서 말하고 세상 모든 걸 비판하는데 갈수록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특히 학력 부분에서 굉장히 미심쩍었어요. 연대 교학과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거든요. 좀 알아봤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거짓말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둘러대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 여자요. 따져보면 정작 지금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백수예요. 명품 좋아하는 백수. 그러다 알게 됐죠. 그 여자가 오빠 돈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는 거. 지금 사는 오피스텔도 오빠가 얻어준 거고 시시때때로 가는 해외여행 비용도 오빠가 대준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빠는 그 여자가 꿰는 대로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준 자기 몫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엄마한테 조르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타고나길 순한 성격에 거의 인생 처음 하는 연애에 푹 빠져있는 서민수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윤다혜라는 여자를 바로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수경의 모친도 별다를 게 없었다. 윤다혜라는 여자의 애교와 말솜시에 어느새 넘어갔는지 서수경의 반응을 오빠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 여동생의 유난스러운 질투 정도로 취급했다. 서수경은 오빠가 윤다혜와 결혼하는 걸 보고만 있진 않겠다고 말했다. 둘의 결혼을 깨기 위해서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했었다. 진심이었다. 김윤주 알았죠? 이규영의 물음에 윤다혜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저울질 속내가 느껴졌다. 김윤주 아는 애잖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 거짓말했죠? 자 지금부터 거짓말은 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여덟 살짜리 애가 죽은 사건이에요. 윤다혜는 입을 꾹 닫았다. 경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니 함부로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바다 거북 먹을래? 이규영이 말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흘렀다. 윤다혜가 미간을 찡그렸다. 얼굴은 몰랐어요. 본명도요. 알았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죠? 트위터에 주나를 윤다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 의자에 놓아둔 핸드백을 챙겨들었다. 이만 가야겠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갑자기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앉으세요. 이규영은 재킷 속주머니에서 영장을 꺼내 펼쳐보였다. 윤다혜씨 피해자 서정우에 대한 사체유기죄 일단은 사체유기죄로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윤다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지금부터 윤다혜씨가 하는 말은 윤다혜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다혜씨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다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규영이 손에 든 영장을 바라보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윤다혜는 이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된 조사실 문을 힐끔 보았다. 이규영은 조금은 과장된 몸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세실리아 황제 폐하 윤다혜는 당황한 와중에도 분노로 얼굴을 움찔거렸다. 이규영은 결전의 마음을 다졌다. 이규영의 생각이 옳았다. 김윤주의 뒤에는 누군가 있었고 이규영은 그 사람을 찾았다. 진실 게임의 대상이 이제 두 명으로 늘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이규영의 전략이었다. 7장 CCTV는 엘리베이터 문과 우측 벽에 붙은 우편함을 비췄다.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의 후드를 머리에 쓰고 작은 백팩을 둘러맨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다. 카메라 각도상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젊은 여자로 보였다. 여자는 주변을 조심스레 둘러보며 우편함으로 다가갔다. 오가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여자는 백팩에서 입구 부분을 반으로 접은 쇼핑백을 꺼냈다. 여자는 우편함 한 곳에 쇼핑백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오피스텔 주민인 것 같은 남자 한 명이 현관 쪽에서 나타났다. 남자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터덜터덜 걸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후두를 쓴 여자는 휴대전화를 보며 우편함 근처에서 서성였다. 주민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여자는 재빨리 쇼핑백을 넣어둔 우편함을 열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여자는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계속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윤다혜한테 메시지 보낸 거니? 이규영은 노트북을 자기 쪽으로 돌리며 물었다. 그렇죠 뭐. 뭐라고 보냈어? 바다 거북 우편함에 넣어뒀다구요. 김윤주는 윤다혜와의 사이에서 바다 거북이 인육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다 거북 수프 게임의 소재에서 차관한 일종의 암호였다. 윤다혜가 거기 넣어두라고 했구나. 아이씨 아니라니까요. 김윤주는 짜증까지 내며 부인했다. 다 제가 한 거라고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세실리아님한테 선물하고 싶었다니까요. 윤다혜 집은 어떻게 알았어? 몇 번 만났을 때 집까지 바래다 드렸으니까요. 선물 드리고 싶으면 우편함에 넣어두곤 했어요. 선물? 그 전엔 무슨 선물을 줬는데? 빵이요. 김윤주는 피곤한 듯 눈을 비볐다. 빵? 이규영은 김윤주의 집에 전문가용 오븐을 비롯해서 제빵을 할 수 있는 각종 장비가 갖춰져 있던 걸 기억했다.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이버 세상에서 노는 것 외에 김윤주에게는 빵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중학교 졸업반 때는 제거제빵고등학교 진학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네. 제가 만든 빵이요. 컵케이크나 쿠키 같은 거 맛있다고 좋아하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고기파이도 만들어서 선물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가장 좋아하셨다고요. 그래서 인간 아이의 손목도 넣어두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가 이규영은 머리가 지끈 아팠다. 윤다혜와의 관계가 탄로난 뒤로 김윤주는 시종일관 이런 식의 자백을 이어갔다. 김윤주는 알렉산드리아의 겨울 커뮤 활동이 끝나고도 윤다혜와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다. 윤다혜에게 호감을 느낀 김윤주가 먼저 연락했다. 둘은 세실리아 황제와 올가근이 대장이라는 서로의 역할에 심취해 있었다. 김윤주에게 윤다혜는 여전히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었다. 어떤 가학적인 명령이 떨어져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절대군주. 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언제든 커뮤 세계관으로 돌아가 역할극을 하며 놀았다. 나중에는 어떤 것이 일상적인 대화이고 어떤 것이 역할극 대화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절대 황권을 가진 알렉산드리아의 군주 탐욕스러운 세실리아 황제는 계속하여 인육을 원했다. 김윤주에게 언제까지 인육을 구해오지 못하면 벌을 내리겠다고 했다. 명령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으며 김윤주는 압박을 느꼈다. 말미가 연기될수록 황제의 꾸질함은 혹독해졌다. 황제는 이달 말일이 최종적인 말미이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했다. 김윤주는 인육을 바치지 못하면 세실리아 황제가 자신을 떠날 것 같아 초조해졌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세실리아 황제가 날 떠난다면 이 세상도 자기 자신도 모두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고 김윤주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라라가 고통스러워하자 치치가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라라는 말릴 수 없었다. 고통이 강해질수록 현실과 가상세계와의 경계가 희미해질수록 잔혹하고 냉정한 치치의 힘은 허저만 갔다. 성사님이 믿든 안 믿든 치치는 제 안에 있어요. 김윤주는 확신을 담아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서정우였지? 윤다혜하고 상관없이 너 혼자 저지른 일이라며. 그런데 왜 윤다혜하고 관련이 있는 아이를 죽인 거지? 김윤주는 꿈꾸는 듯한 눈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생각에 빠진 것 같았다. 그런데요 형사님. 뭐? 제 사건 유명해요? 엄청 난리 났어요? 김윤주의 눈이 만족감으로 빛났다. 누가 그래? 어제 변호사님이요. 저 때문에 막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던데. 그 정도예요? 김윤주의 부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어제 김윤주와 첫 접견을 했다. 변호사에게서 사건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왜 서정우였냐고. 이규영의 차가운 말투에 김윤주는 입술을 한번 실룩이더니 답했다. 세실리아 님이 남자친구랑 함께 걔 학예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걔 손이 이쁘다고 했어요. 조그만 손으로 바이올린 켜는 게. 정우 손이 예쁘다고 했다고? 네. 갖고 싶은 손이라고. 먹고 싶다고. 아주 탐난다고 하셨어요. 이규영은 울컥 욕제기가 올라오는 걸 참았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뭐야? 이왕 선물 드릴 거. 걔를 드리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이어지는 추궁에도 김윤주는 윤다혜의 공모를 꾸준히 부인했다. 하교길에 매일 정우를 데리러 오던 정우의 할머니가 하필 그날 여행을 간 사실. 그래서 그날은 정우의 삼촌이 정우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사실. 그런데 윤다혜가 공황발작을 호소하는 바람에 삼촌이 늦게 왔고. 그 사이 김윤주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실 모두가 우연이라고 했다. 일찍이 이규영은 김윤주가 자백을 시작한 시점에 주목했다. 미심쩍은 정신병을 핑계대며 대답을 회피하던 김윤주는 범행 당시 윤다혜에게 보낸 트위터 맨션이 들통난 때의 태도를 바꿨다. 그 전까지는 베일에 쌓여있던 윤다혜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돌연 모든 것이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 순간 이규영은 김윤주의 트위터 맨션 상대가 공범이라고 직감했다. 윤다혜, 세실리아 황제가 정말 사람의 손목을 원했어? 진짜 사람의 손을?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왜? 세 보이고 싶어서? 형사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우리 세계관을. 우리끼리 통화는 그런 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요.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걸 초월한 거예요. 김윤주가 마음이 상했는지 입술을 앙다물었다. 이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술 녹화실 안을 몇 걸음 서성였다. 그런데 어쩌지? 이규영은 진술 녹화실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윤다혜는 네 선물이 정말 거추장스러웠대. 인터넷에서 만난 정신나간 십대가 말이야.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고 자기를 엄청 곤란하게 했다고 화를 펄펄 내던데? 그래, 윤다혜도 다 네가 꾸민 짓이라고 하긴 하더라. 진짜 사람 손을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아주 제대로 미친 애를 만나서 인생을 망쳤다고. 그렇게 화내면서 울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추장스러웠다고요? 김윤주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규영을 쏘아보았다. 아까 밖에서 네 사건 유명하냐고 물었지? 이규영은 다시 김윤주를 마주보고 앉았다. 그래, 유명해. 아주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난리도 아냐. 어떻게 10대 여고 자퇴생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이런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냐고 말이지. 그런데 10대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못 때려. 그게 말이 되냐고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주 여론이 시끄러워. 이규영은 잠시 말 사이를 띄웠다. 김윤주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미성년자한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20년이야. 이렇게 여론이 시끌시끌하니까 내 예상에 넌 아마 징역 20년형을 그대로 받을걸? 그럼 형기 끝나면 서른여덟 살이겠네. 어쩌지? 서른여덟 살까지 교도소에 갇혀서 자켓 커뮤도 못 뛰고 너 좋아하는 빵도 못 만들 거야. 커뮤러들이 면회는 와줄까? 군주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윤주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군주는요. 신하한테 선물을 받아도 편하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군주의 명령을 따르는 거는 신하로서 당연한 거니까요. 아, 그래? 김윤주는 거친 숨을 씩씩거리며 내쉬었다. 이규영은 이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윤주의 마음에 소용돌이치는 불안을 더 키워줄 때였다. 아, 안타깝다. 너는 세실리아 황제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세실리아 황제한테 인육을 바치기 위해서 오직 그걸 위해서 여덟 살짜리 아이도 죽이고 이렇게 범죄자가 됐는데 말이야. 응? 온 국민이 지탄하는 범죄자. 게다가 앞으로 20년간 감옥에서 청춘을 바치며 썩어가야 하고. 이규영은 몸을 숙여 김윤주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속삭였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세실리아 황제가 너한테 원한 건 정말 인간의 손목이었을까? 너희들 사이에만 통한다는 그 세계관인가 뭔가 그것대로? 네? 세실리아 황제는 사람의 신체 일부나 인육에 관심이 없어. 너하고 달라. 그 망할 놈의 잔혹한 세계관 따위 너희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종족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세계관 따위 그 여자는 너하고 공유하고 있질 않아. 그 여자한테 너는 알렉산드리아의 올가 근위 대장이 아니야. 그냥 시키면 살인까지 해주고 혼자 뒤집어 써주는 호구일 뿐이지. 뭐라고요? 그럼 네 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규영은 그 순간 김윤주의 내면에서 뭔가 폭삭 주저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8장 한국에서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회의 느껴서 자퇴하고 미국 가서 콜롬비아 대학 나왔고 유엔사나 정치연구소에 입사해서 현재는 휴직 중이라면서요? 미국 이름은 그레이스 윤 서민수 씨 가족에겐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던데 맞습니까? 윤다혜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다혜의 2차 피의자 신문이었다. 아니란 거 다 알잖아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알아보니 수원에 있는 2년제 대학 나오셨네요. 보습학원에서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 띄엄띄엄한 게 공식 경력의 전부고 어렸을 때 가족 따라 몇 년 미국 이민 생활 하긴 하셨던데 그때 영어 익힌 게 다죠? 생활영어? 윤다혜는 뭐 어쩌라고 하는 표정으로 이규영을 쳐다보았다. 허언증 있어요? 헉! 있어 보이려고 뻥 좀 쳤어요. 시집 좀 잘 가보려고. 그게 죄예요? 거짓말은 죄가 아니지만 거짓을 지키려고 살인을 교사하면 죄가 되죠. 살인교사? 누가 살인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허! 여태까지 말한 거 뭘 들었어요? 윤다혜는 정색하며 소리쳤다. 하드코어 하드코어 자켓 커뮤에서는 하루에도 수천수만 건의 잔혹한 살인과 고문 사체유기 학대 능욕이 벌어진다. 그걸 김윤주가 현실로 옮길 거라고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며 윤다혜는 무고함을 주장했다. 범행이 일어나던 날 김윤주가 평소 쓰지 않는 트위터 계정으로 바다거북 먹을래? 라는 맨션을 보냈을 때도 그저 평소하던 역할극을 하자는 건 줄 알았다. 김윤주가 곧 본래 쓰던 계정으로 다시 같은 내용의 DM을 보내와 좋지 굽기는 미디엄 가니시는 구운 아스파라거스로 부탁 이라고 대꾸해 줬다. 정우가 실종됐다는 서민수의 연락을 받았을 때도 설마 김윤주의 지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늦게 오피스텔 우편함에 바다거북 고기를 넣어뒀다는 김윤주의 연락을 받았을 때 조차 또 빵조가리나 넣어뒀겠지 생각하고 넘겼다. 저녁에 정우의 시신이 발견되고 서민수와 함께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밤에 집에 돌아와 김윤주의 선물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놀란 줄 아냐며 윤다혜는 오히려 동정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영화 촬영할 때 쓰는 소품인 줄 알았다. 꺼림칙한 마음에 선물을 쇼핑백제 들고 나가 한강에 던져버릴 때까지 그걸 영화 소품으로 믿었다고 했다. 나중에야 서서히 김윤주가 저지른 짓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김윤주와 연락을 주고받은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거라고 윤다혜는 달변으로 떠들었다. 휴대전화도 버리고 새 걸로 바꿨다고 했다. 무서워서. 김윤주가 알아서 다 한 거라고? 이봐요!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규영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 윤다혜는 움찔하지도 않고 이규영의 시선을 맞받았다. 거짓말을 들켜도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의 눈빛이었다. 이규영은 이런 눈빛을 한 범죄자를 몇 알고 있었다. 내가 왜 정우를 해치겠어요? 내가 결혼할 사람 조카를 정우의 엄마 서수경 씨가 당신의 거짓말을 꿰뚫어봤으니까요. 네? 김윤주가 재밌는 말을 하더군요. 이규영이 말을 돌렸다. 윤다혜는 신경쓰인다는 표정으로 이규영의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아무리 해도 행복해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된다고.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실체를 알아채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서수경을 제지하려면 서수경을 불행하게 만들면 된다는 뜻이죠. 불행에 빠져 허우적 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면 된다는 뜻. 서수경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심부름센터에 윤다혜의 뒷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특히 윤다혜가 서민수를 꿰어 갈취한 돈의 향방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자신의 금융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윤다혜는 눈치챘을 것이다.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윤다혜는 가진 이유를 들어 서민수의 돈을 꽤나 많이 빼돌렸고 대출까지 받게 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부터는 상속 재산에도 눈독을 들였다. 사기행각이 들통나고 순진한 부자남자와의 결혼이 무산되기 일보 직전이었을 터다. 지금 솟았어요? 그래서 내가 김윤지를 시켜서 정우를 죽게 했다고요? 죽이라고 까지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윤다혜씨가 사실대로 말하면 들어보고 판단해 봐야겠죠. 하지만 최소한 정우를 납치하라고는 교사했어요. 그리고 김윤주가 정우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살인과 사체 유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말도 안 돼. 말이 되죠. 김윤주가 다 불었거든요. 윤다혜의 눈에 불안이 찾아들었다. 불다뇨? 뭘요? 다요. 이규영은 말을 멈추고 윤다혜의 불안이 더욱 커지기를 기다렸다. 너무 가까이에 있었다. 윤다혜 옆 너무 가까운 곳에 김윤주가 있었던 그런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참극을 낳았다. 가상세계의 역할극에 심취해서 자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신이 불안한 10대 소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윤다혜 윤다혜 시도해 봤을 것이다. 되든 안 되든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윤다혜의 아기가 감경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윤다혜가 이 범행에 계획적으로 깊게 관여했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고 말겠다고 이규영은 다짐했다. 9장 윤다혜는 범행이 가능한 날을 콕 집어 알려줬다. 학교가 끝나면 늘 정우를 데리러 갔던 할머니가 해외여행을 갔고 마침 바이올린 학원도 휴원을 한 바람에 그날 정우의 삼촌이 조퇴를 하고 학교에 정우를 데리러 갈 예정이라고 했다. 좀처럼 없는 기회였다. 정우의 삼촌이 제때 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손을 쓰겠다고 하면서 윤다혜는 김윤주에게 영상파일 하나를 보냈다. 서민수의 얼굴이 화면 가득히 나오는 영상이었다. 영상통화를 녹화한 거였는데 통화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방긋 웃으며 말하는 서민수의 음성이 지지직 하는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서민수는 귀에 손을 가져다 대고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통화상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삼촌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이걸 틀어주면서 통화 연결된 척 하라고 했어요. 삼촌이 뭐라고 말한다고 제가 대충 먼저 말해버리면 애들은 그냥 믿는다고요. 진짜 믿던데요? 삼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들었지? 하니까 진짜 믿더라니까요. 김윤주가 말했다. 미스터리가 풀렸다. 정우가 처음 만난 김윤주를 집까지 의심 없이 따라간 이유. 정우는 김윤주와 함께 서민수와 영상통화를 했다고 믿었던 거다. 정우야 지금 그 누나 집에 가서 놀고 있어. 응? 삼촌 친구야. 삼촌이 급한 일만 마치고 바로 데리러 갈게. 문제의 영상 파일은 남아있지 않았다. 윤다혜가 정우를 죽이라고 했니? 김윤주는 조금 생각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딱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럼 김윤주가 정확히 뭘 지시한 거냐고 이규영은 캐물었다. 정우의 손을 갖고 싶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우를 납치해서 어떻게 해서 정우의 손을 가져다 달라고 한 거냐고 설마 산채로 손을 자르라고 한 건 아닐 테고 김윤주는 뒷머리를 벅벅 긁었다. 어휴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한 건데 군주가 그런 거 일일이 다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신하가 알아서 해야죠. 이규영은 절로 얼굴을 찌푸렸다. 김윤주가 윤다혜에게 등을 돌리고 사실을 자백하는 마당에 아직도 윤다혜를 감싸는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김윤주의 말이 진실이라는 게 문제였다. 지난 피의자 신문에서 김윤주가 배신을 하고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윤다혜는 또 상황에 맞춰 진술을 바꿨다. 정우를 납치하라고 교사한 건 맞지만 딱 거기까지 라는 거였다.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계산기가 돌아가는 여자였다. 그냥 속 좀 썩게 하고 싶었어요. 서수경요. 하도 하는 짓이 알미어서. 한 반나절 애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게 하고 싶었다고요. 그뿐이었는데 저도 정말 준하 걔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게 커미 역할 안에서 한 말을 걔가 진짜 다큐로 받아들일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벌써 살인이 백번 천번 더 일어날게요. 개나 나나 하루종일 나누는 얘기가 다 그런 건데요. 물러서야 할 마지막 지점을 찾아 물러선 윤다혜는 여유를 찾았다. 입에 기름을 칠한 듯 말이 술술 나왔고 그 이상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이 공범 둘 사이에 오간 연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윤주조차 윤다혜의 살인교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이규영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탄식했다. 김윤주는 순진하게 눈을 끈뻑거리며 간식으로 넣어준 초콜릿 음료에 빨대를 꽂아 빨았다. 그 모습을 보니 이규영은 헛웃음이 나왔다. 아 너는 진짜 몇 날 며칠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보니 일말에 연민 같은 게 생긴 건지 이규영은 살인사건 수사를 떠나 김윤주에게 묻고 싶어졌다. 정우의 손을 갖다 주면 윤다혜가 좋아할 거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니? 그때는 그랬죠. 내 말은 세실리아 황제가 아니라 윤다혜가 말이야 자켓 커뮤스 속 세실리아 황제가 아니라 인간 윤다혜가 정말 사람의 손을 가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그랬으니까 제가 했겠죠? 아 이규영은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눈 사이를 짚었다. 윤다혜는 네가 진짜 할 줄 몰랐대. 살인 사체 해부 인육 이런 커뮤 세계관에서만 나누는 얘기들을 네가 진짜로 현실로 옮길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이거 응? 김윤주는 초콜릿 음료를 바닥까지 소리내어 빨아먹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에요. 세실리아님은 제가 할 줄 알았을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도 바다거북 고기를 바친 적이 있는데 뭔 소리예요? 이규영은 의자에서 등을 떼고 몸을 일으켰다. 뭐? 제가 입원일 있기 2주쯤 전에 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규영은 범행 2주 전 김윤주가 허벅지에 큰 자해를 해서 감염이 되는 바람에 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김윤주의 허벅지 자해 흔적을 확인하고 놀란 유치장 입감 담당 여경의 보고서도 기억났다. 허벅지 자해 바다거북 고기 인육을 바치라는 군주의 명령 혹시 혹시 이규영은 차마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떡 벌렸다. 네 제가 제 인육을 바쳤죠. 고기 파이 만들어서 오피스텔 우편함에 넣어뒀다니까요. 그땐 잘했다고 맛있었다고 좋아해놓고는 일이 이렇게 되고도 황제의 총애를 잃은 것이 못내 아쉬운 모양이었다. 이규영은 목 안으로 쓴물이 올라오는 걸 겨우 삼켰다. 윤주야 김윤주 알렉산드리아라는 세계의 역대 가장 잔혹한 군주의 오른팔 올가 근위 대장은 굼뜨고 게으른 눈빛으로 이규영을 보았다.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 맹목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어쩌면 그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너는 금방 잊힐 거야. 이규영은 맞은편 벽을 바라보며 슬프게 단언했다. 앞으로 너보다 더 악한 아이가 나타나겠지. 믿기 싫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었다. 눈앞의 괴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잊힐 거고 시간이 갈수록 악인의 명단에서 점차 낮은 순위로 내려올 것이다. 그가 숭배하는 세실리아 황제와 함께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재밌다는 말을 써도 되는 작품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천 초등생 납치 사건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고등학생 아이가 범인이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범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을 모티브로 우리 송시우 작가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같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일반인들에게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이 송시우 작가는 조사관 시리즈로 유명하죠.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요. 저는 그냥 검색하면 이분들은 얼굴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막연히 남자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파괴자들의 밤이라는 책은 정혜연 작가가 구성한 미스 마플 군단의 작품집이죠. 그래서 서미에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송시우 또 정혜연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있었어의 홍선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이은영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제 취향이 전혀 아니어서요. SF스러운 뭐 그런 거라서 요거는 제가 뺐고요. 아무튼 이렇게 낭독을 해드렸는데 송시우 작가님이 여자라는 거를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아 근데 필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아유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아 참 안타깝죠. 이 사이버 외톨이들 웬 높아심의 잔소리 알아서 늘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늦은 밤에 낭독을 끝내서 마치면서 떠는 수다를 좀 속삭이게 되네요. 여러분 언제나 안잡이 기다려주시고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잘 유지해서 우리 오래도록 같이 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또 공유, 카카오톡 같은데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채널 있죠.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노 보노 자파점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안잡이 채널 매일 새 영상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올라온 영상 보고 싶다 하시면 제 채널에 방문하셔서 팟캐스트라는 곳에 가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동영상, 재생 목록, 거기에 커뮤니티라고 혹은 게시글이라고도 돼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거기서 커뮤니티로 가시면 한국 추리소설, 외국 추리소설, 그 외에도 동화, 한국 명작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장편소설도 있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수다가 길었네요. 물러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늘.